한국국토정보공사 올해도 세계경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 상황인데요. 금리는 또 물가에 달려있는 거죠. 올해 과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요? 오늘 조용찬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그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준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인데요. 시장에서는 내릴 걸로도 보고 소장님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상승을 멈추고 인상을 멈추고 내릴 걸로 보세요. 저는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낮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완화가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2월과 3월에 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이 찾아올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확률상으로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75% 확률은 아무래도 연준의 물가를 잡았을 경우에는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고용 극대화로 극격하게 정착 방향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10월 달부터 찾아오는 물가 안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베이비 부모들이 7,300만 명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공군망 재편에 따라서 미국이 필요한 고용자 수는 8,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용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상반기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미국이 인상할 게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 올리고 나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소장님은 4분기쯤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셨는데 그때까지의 기관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면 세계 경제가. 연준이 좀 나설까요? 나선다면 또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2000년 IT 버블이라든지 그리고 2008년 리먼 쇼크 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또 미국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0년 만에 찾아오는 국물과 사항이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RB 같은 경우에도 과거처럼 금융시장이 구원자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실속에 빠지지 않고 계속 수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고 강달러가 지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경기 침체가 의외로 깊어지더라도 그리고 중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오더라도 FRB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어떨까요? 지난해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정말 최악, 제 근래에서 최악의 상황을 봤는데 올해 전망은 좋습니까? 네. 우선 작년 연초에 IB들 같은 경우에는 S&P 500 주가가 연말에 JP 모금 같은 경우는 4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고 골드막사스는 350포인트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봤던 BOA 같은 경우에도 발표 시점보다도 3%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연말 실제 주가는 거의 1000포인트 정도 빗나갔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연중 같은 경우는 두 번 연속 빗나갔을 경우에는 살아남는 전략가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월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막사스의 스트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말 S&P 500의 종가는 400포인트니까 지금보다도 한 160포인트 정도 상승이 그칠 것으로 보였고요. 4천. 4천. 4천 포인트죠. 그래서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JP 모금조차도 4200포인트 정도니까 현재보다 한 360포인트 정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후퇴 때문에 기업 실적 악화가 주범으로 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하락의 톱니받기에 의해서 올해는 벗어날 것이라는 게 월가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이 3,830, 대충 3,800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4천 정도가 고점이니까 올라도 많이 오르기는 어렵다. 월가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금리를 지금 연준이 계속 올렸는데 그게 경기에 미치는 데까지 사실 시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올해 미국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가면서 미칠 겁니다. 성장률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12월 점도표에 의해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FRB US 모델이라고 하는 개량 모델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최악의 국면으로 바닷가에 도달하는 시점은 3분기라고 합니다. 미국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해서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지는 최악의 국면을 경험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4분기부터는 조금 회복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4분기에는 0.5%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준이 중시하는 코어 PC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에서 2% 정도로 둔화되고요. 또 실업률은 2023년 중반 이후부터는 5%까지 올라올 곳이라고 합니다. 모델에 따르면 금리 정점은 4분기 정도가 되고요. 또 이 지점에서 미국의 성량률이 제로 성장으로 둔화되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빠르면 4분기부터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늘 중국 얘기가 궁금하기 때문에요. 미국이나 글로벌도 중요하지만 지금 강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언제쯤 집단 면역이 되고 사실 좀 회복이 되는 경기 회복으로 가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 연휴가 1월 21일부터 27일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7억 명 정도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2월 중에는 대유행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감염이 확대된다면 각종 운송기사들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고요.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대면 서비스 가동률도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은 1분기 그리고 2분기부터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이 되는데 보복성 소비들이 일어날 시점은 2분기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살리려고 중국 경제가 열심히 요즘 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까지 좀 해주십시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과 관련된 목표는 아무래도 국내 수요 회복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국유은행을 통해서 디벨로퍼들에게 한 600조 원 정도의 자금 집행이 진행이 되고요. 또 개발 업체들이 아파트 공사들이 중단됐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쓰면서 분양 계약서대로 수량과 품질, 낙기를 계약자들에게 인도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량 부동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 좀 빨라질 것으로 보지만 재무 구조가 취약한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에는 구제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행히 건설 시장 자체는 동명계에서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